흉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기자님처럼요 농담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이 작품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게 거기서 어떻게 다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런 거거든요 태이고 말씀이시죠? 저희 아버지랑 거기 살아남은 어른들은 다 조선소로 먹고 살았어요 똑같이 조선소로 출근하고 똑같이 생긴 자택으로 퇴근하고 또 그 자식들이 커서 조선소로 출근을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아마 IMF가 그때쯤 터졌을 거예요 그때 삼포조선도 부도가 났죠 그때 일하던 어른들 다 실제 가고 동달아 학교 폐교하고 친구들은 다 불불이 터지고 저는 아버지랑 그냥 그 부도난 조선 사태계에서 몇 달 살았어요 딱 그때부터 그림만 엄청 그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빈 동네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리에 참 버려진 개들이 많았어요 조선소가 사람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개들을 버리고 그때부터 직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하면 아 그 빈집에 혼자 사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를 제가 또리라고 불렀었거든요 또리 또라이 같아서 또리라고 했었는데 맨날 개랑만 돌았죠 어느 날은 사람들이 여느 날같이 시위를 하서 가긴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람 들어오면 놀리켜주자 또리를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 제가 그 옆에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아마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흉투가 그때 생긴 거예요 삼포조선사택참사 이야기죠 태이고 주민들이 강제 퇴거되어 제가 그 날의 불을 그린다고 짐작하실 건데 물은 아기가 온거든요 물은 그냥 불이죠 아기가 있는 건 불을 지른 사람 아닌가요? 그때 그 남자가 우리 둘을 재밌다는 듯이 한참 보더니 너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신 차렸을 땐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철조만 끝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얼굴 반이 다 반인 것도 모르고 그 남자는요?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말하기로 이제 태이고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휘에 못 간 노인들 애들 서른 네명이 죽었어요 마을에는 제가 죽였다고 소문을 냈어요 불장난을 해서 불이 크게 나왔다고 죽은데 내가 죽인 게 아닌데 그럼 목격자를 찾자 작가님의 작업은 작가님의 작업은 어쩌면 그날의 목격자를 찾는 과정인 건가요? 민간 조사위에 따르면 그날 직후 테이블에서 불법적 살인경기가 있었다고요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전에 청문회에서는 없었던 일로 결론났잖아요 그 청문회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정익재 의원 정익재 의원 글쎄요 겨우 그깟 게임 하나 하려고 생사람을 태워 죽였다? 누가 믿을까요? 작가님은요? 작가님은요? 악 neuen 하도 그날에 대해서ов 말이 그렇게 많으니까 저도 헷갈리거든요 진짜 내가 불을 질렀었던가 싶기도 하고 불이 났던 거는 맞나? 똘이가 살려달라 그런 건. 그런 것들이 정신없이.. 잠시만요, 작가님. 개가 말을 했다고요? 개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원하던 겨울이 사이게 될 것 같아서 반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